Q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게 바로 세시봉이야, 네? 저희 트리오로 간다 하지 않았어요? 난 여기 왜 왔냐, 천놈? 한 번 당 또 할래? 확! 이거 별로야 인마! 괜히 좀 화음 넣기 싫으니까 뭐야 이 둘이상이 무슨 꼽살이야? 저쪽도 노래하는 분이셔? 아직 안 가셨어요 윤영주? 송창식이 오근태 이렇게 셋이 트리옵니다 차형 매력있다 여자친구분 오시네요 장희? 잘 있었어? 안녕하세요 섹시봉에 새로 들어온 천자? 어디까지 가니? 나 차형이 좋아하지 으아악! 아랫! 살자! 나 먼저 갈게 다 같이 보이는데 뭐 추워해? 아 흐흐흐 행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하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